아직 나와요. 시켜줘야겠네. 책을 벗어나서 아직은 끝까지 쥐고 그래.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박민영 씨 엄마가 낀 거예요. 사실은 저는 1, 2부 때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5, 6부 때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. 죽었다가요? 5, 6부는 이미 10년이 지난 후여서 제가 50세인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어서 사실 어머님이나 이쪽 분들한테 조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연상이어서 몇 살 연상이세요? 좀 많이 나요. 7살? 7살? 왜요?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남편 6학년이었어요. 그럼 많이 미안하지. 엄청 미안한 거야, 그럼. 연하 남편의 제일 큰 매력이 뭐예요, 그러면? 글쎄요, 저는 연하 남편이긴 한데 우리 신랑이 연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연하라고 계속 생각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존중이나 신뢰도가 안 쌓일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남자지 그냥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뭐가 더 챙겨줘야 되고 더 뭐 걱정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장영남 씨는 촬영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지방에도 가고 또 집을 이렇게 며칠 비워놓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러면 남편은? 좋아해요. 좋아해요. 벌써요? 서로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긴 해요. 네. 그러니까 좀 질릴 땐 집을 비워라. 김지우 씨. 네. 김지우 씨 지금 세 분에 비해서 예능 좀 나오셨다고 계속 저 자세 있죠. 이렇게 여유 있게. 여유 있게. 오늘 게스트인데 왜 제가 이렇게 MC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 얘기야. 아니 진짜로.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약간 이렇게 MC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게스트는 아니잖아요. 저도 예전에 이제 탁재훈 씨랑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.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것 때문에 딱 홍보하러 나오면 연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고 리액션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말을 저밖에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. 장영남 씨 얘기 잘 못 들어요. 왜 그래요. 이거 대박났어. 왜 그래. 형들이 닦아줘서 대박났어 지금. 되게 재밌었는데. 얘기하시면 보통 옆에서 이렇게 한 마디씩 해주고 걱정되나봐. 이렇게 크게 웃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이잖아요. 이렇게 좀 약간 연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한 마디도 안 하셨죠? 했나요? 너나 잘해요. 너나 잘해요. 어떻게 해요. 그러니까 한창 재밌어서 그냥 하나 던져준 건데. 저 사람은 여기 조만간 극중에서 죽어요.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예능에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. 그래서 평소 집에서도 이 모니터 있죠?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집요하게 모니터를 한대요.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집요하게 모니터를 한대요. 하하하하하하 뭐 봉태규 씨가 우리 화신 MC로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봉태규 씨한테 조언해줄 건 없어요? 일단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.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. 아니 진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비싸 보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. 어우 마르셔서. 안 새껍 стали 생각하시는 거. 안 치는데. 안 치는데 이렇게. 안 치는데 이렇게 훅 쫓아? 훅 들어오는 거야. 택관적인. 어 근데 기사 몇 날 나는데? 뭐라고요? 영광 검색하면 봉태규 패셔니스타라고 뜨는데요? 내가 봤을 때 김지훈 씨 검색해봤더니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김지훈 씨 검색해봤거든요 전혀 없던데요 그런 거? 아니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땀 흘리는 거예요 나 지금 웃어 한 번에 진짜 부르세요 뭔가 예상대로 좀 안 됐어요? 아니요 저 예상대로 되게 잘 됐고 분위기도 되게 하기에 이게 왜냐면 다만 열정과 저의 어떤 의지를 담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네요 자 바람결에 떠돌던 풍문을 모아서 본인도 몰랐던 매력을 새록새록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본격 카드라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어 바로 시작해보죠 풍문으로 들었어 먼저 자진 신고 받습니다 나 솔직히 나에 대한 이런 풍문 들어본 적 있다? 저는 연관 검색어 보니까 결혼식 할 즈음에 장영남 결혼, 장영남 이혼, 장영남 재혼이 뜨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 다? 네 세 개가